이거 마시지 마 아닌 거 같은데 이거? 거짓말쟁이 여공 아가씨 우리 공주님이랑 브이오이 나온 거 올려주세요 뭐야? 언제 나왔어? 뭐가 나왔어? 안돼요! 얼굴? 그쵸? 이거 피해가 돼 대단히 안돼요 얼굴 나와도 된다고? 얼굴 얼굴이면 얼굴 나오는 거 싫어해 근데 막 얼굴 나오는 쪽이 없던데?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얼굴 나오는 거면 싫어하지 당연히 아 이거 이게 회사사람 중에 영역팬이 있어가지고 나 나오면 또 모르겠어요 회사사람이 찍었어요 언제요? 그거 저한테 보냈는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봉님 얼굴 보여주면 두 개쎄 안 돼요 두 개밖에 안 된다고? 저금에 막 치우는 분이가 어? 뭐였지? 참찬기였나? 어? 어? 우와! 내가 좋아하는 거다 너무 이쁘겠다 이놈의 이 컵테기가 컵테기였네 이렇게 하자 컵테기 나왔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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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지? 나 이거 이거 그건줄 알고 떠먹으려고 아유 유스가 맛있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스가 맛있어 오 미스칸 날이다 즐거운 해수 나 그런데 고기들을 오랜만에 먹는 느낌은 나만 그런 거야? 그치? 그러면 지금 한 일주일 된거지? 오랜만이네